마이크 싸가지 테스트 나에게는 반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탁으로 저 카드 맞고 일 걸렸다 하면 사고 괜찮아 나니까 다 날 배우면 열을 깨달아버리는 나니까 손발 다 써도 안되면 깨물아버리는 나니까 대박 날 일쩍 걸쩍 때 돌리는 대로 사니까 아닌 걸 모두 아니라고 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귀여워 아니면 쉬워 안 쓰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뭐 어쩌래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야 I'm up for you 어린 티라 꿈 for you 얼마 드라 앵걸이 이런 개날 이 진달래 십장생원 봉인의 면함이고 차관의 주남이고 집이 내 성함이고 참 유감이고 괜찮아 나니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아버리는 아니까 숨발 다 써도 안되면 깨불어버리는 아니까 대박 나 뒤쪽 박자들 돌리는 대로 사니까 아닌걸 보고 아니라고 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귀여워 아니면 쉬워 안 쓰면 뛰어 그래 내가 원하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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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에버바디